빨래하는 복미선에게 쩔쩔매면서 용돈 좀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신혁만 복미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안된다고 합니다. 신혁만은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 사람은 나라고 하지만 복미선은 당신 월급은 쥐꼬리만 하면서 쓸 때가 뭐 그리 많냐고 하며 가사노동을 월급으로 치면 당신 월급보다 많을 거라고 하는데 남자의 자존심에 생채기가 난 신혁만은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용돈 올려주기 전엔 절대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신혁만 근처 공원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던 신혁만은 짱구 일행을 보고 내심 기뻐하며 엄마가 시켜서 왔냐고 묻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냥 구경 온 거라는 짱구 엄마는 그냥 놔두라고 했다는 말에 신혁만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돈이 없는 신혁만은 쓰레기통에 있는 야한 잡지를 주워서 보는데 그런 신혁만을 자꾸 괴롭히는 짱구와 아이들 유리는 신혁만에게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헤어지지 않냐고 묻습니다. 신혁만은 잠시 당황하지만 이건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남편이 자존심 다 접고 용돈 올려달라고 했을 때 올려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신혁만의 이야기가 재미없는지 집에 가버리고 신혁만의 수중에 있는 돈은 고작 몇백원 해는 떨어지고 갈 곳 없어진 신혁만은 정처 없이 떠돕니다. 그 무렵 복미선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신혁만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밖에서 난 인기척에 신혁만이 온 걸 알곤 베란다 문을 여는 복미선 그리고는 용돈을 올려주겠다며 어서 들어와서 저녁 드시라고 합니다. 그 말에 이제야 얼굴이 편안해지며 미소를 띠는 신혁만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으며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걸 보여준 소소한 에피소드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